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가장 주목을 받는 소식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한 소식이고 또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관련 소식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박 전 대통령은 퇴원을 했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모은 것은 바로 건강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감생활 중에도 언론에 종종 노출되긴 했지만 상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웃음기가 전혀 없는 지쳐보이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주로 포착이 돼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동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올린 머리하고 표정이라든가 건강상태도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웃음을 짓기도 했었고 주변의 자신을 응원하러 나온 지지자들에게 화답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짧게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고 병원 앞에 취재인들에게 국민 여러분 앞에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많이 염려해준 덕분에 건강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4개월 동안 치료에 임해준 의료진이라든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차에 올라가지고 그 자리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많이 모였는데 눈에 띄는 인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등을 역임을 했었던 최경환이라든가 조윤선, 유정복 전 장관하고 대변인을 지냈던 민경욱 전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 의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행보라기보다는 이번에 퇴원 후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혈육이라고 해봤자 동생이라고 있긴 한데 사실 의절을 한 상태여가지고 가족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이날 참배를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에 대구 사저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현재 그리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대구 사저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저에 도착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도 메시지를 한 번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한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취임식 전에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의 만남의 성사 및 화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에 퇴원을 해가지고 대구 사저에 입주하신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를 방문할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5월 10일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 역시도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일과 관련해가지고 당시에는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빵을 아주 크게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은 꼭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대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지금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뭐 현재 취임식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며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차기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 세 명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 세 분이 같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솔직히 이 자리에 참석하는데 껄끄러운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권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가지고 탄핵까지 시켰지만은 자기네들이 직권을 하고 나서 사실 뭐 박근혜 정권보다도 국정운영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뭐하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냐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이번 대선으로 심판까지 받은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난 경우에는 사실 뭐 껄끄러운 것은 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전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항상 전직 대통령들은 현직 대통령들하고 악연히 펼쳐졌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행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인 것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나 통합의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치권하고 국민들의 바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행한 임기 말을 맡긴 했으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 아무나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때 국가의 리더 자리에 있던 분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의 정치에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라든가 앞으로의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